세컨드 123번 페이드 오늘은 전부 다 페이드로 자 1번 홀 티샷 페이드로 잘 쳤고 세컨드 9번 123m 툭 쳐서 페이드 잘 걸려서 핀하이 딱 같네요 오늘은 전부 다 페이드 완전 훅 도그렉 이런거 아니고서는 전부 다 컷샷 페이드로 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쳐볼까 하는데 라운딩을 거의 안나와서 진작에 쳐도 잘될련지 한번 점수 생각하고 프로테스트 왔다 생각하고 진작에 한번 쳐볼까 합니다 저쪽에 이제 1,2,3,3,6,7m 정도 굿페이드 굿페이드 와우 좋다 고마워 공포팅은 그냥 거리없이 대광 보고 해외 오 자 세컨팔시 유니더필 오 죽어서 튀었다 아싸 와 난 면비를 차지 못해 와 탈출이 좋다 좋아 좋아 나이스 보디 야 니 호구만 우야노 오 나 진짜 살살 쳤거든 내가 요새 VR로 해가지고 VR 거리감 때문에 드라이브 살살 치기 쉽지 않아 너 내 사람? 똑같나? 까만 좀 해야지 어 야 저 벙커 있대 우와 맞나 여기는 오르막 158 다 포함해서 158인데 오르막 라이라서 보통 그냥 평지에서는 한 6번? 158 1등이 66번 잡는데 그럼 오르막이니까 5번 잡는다 생각하면 또 짧을 수가 있거든 그냥 아예 그냥 4번? 런 포함해서 그냥 굴러가라고 4번 잡고 네이득 저는 싱글랭스라서 어차피 4번이나 5번이나 다 같은 길이라서 네 없다 필름 쓰려야돼 제가 트깨 오 오 필빨이다 오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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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 페이드 올려가지고 4번 가지고 진짜 그림같이 잘 갔습니다 오 내 생각대로 진짜 잘 쳤어 그래서 필드에서 라이에 따라서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 자기 서 있는 데서 보통 오르막이면 또 그 다음에 뭐 애매하면 한 클럽 더 잡으면 더 잡으면은 그러면 또 너무 달아치면 거리가 안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라이가 조금 뭐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달아쳐야 되거나 컨트롤 할 때는 아예 두클럽을 높게 잡거나 아예 두클럽을 낮게 잡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나름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기 시원한 거 보고 찾아야지 왤아 몇 번 치노 왤아 몇 번 치노 왤아 몇 번 치노 왤아 고페이드 왤아 고페이드 왤아 고페이드 왤아 잘갔다 어 튀었다 오우 짧았다 왤아 짧았다 어 자 아깝다 영상 못 찍어 아 신난다 아 튀었다 아 아깝네 잘라 아이고 어 물원 좋아 어, 나쁘지 않네 그래 튈거 같더라 선은 그린이 아니라서 오 터치가 오오오 야! 아아아아 라이 안보고 잘 켰는데 마피아는 틀드세요 어 라이 바람된 감남들 아 여기 돼도 안이게 잘라 바람이 무슨 자 어프로 잡칠해도 한번 뛰어봐야겠다 와 상배야 좋다 나이스 오 누가 나이스 오 상배야 생각보다 저희 직선글이 멀지 어 만당 때리고 어차피 페이딩은 따로 돌아온다나 아 맞네 인 brinc 아 110윈도 한 번 없이 화가 colorful 8번도 한 번 까지 9번 가지고 컬작 해보자 와 바람 많다 짧을 것 같은데? 와 컬작 안 걸렸다 잘 쳤다 생각했는데 컬작 잘 걸렸다 아 거리는 딱인데 아 뭐하고? 쿵라이라서 자 악성 슬라이트로 드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라 이렇게 이 자네랑 거꾸로네 좋다 야 근데 맞바람이라 이거 생각보다 거리 짧으면 해줄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가야 잘 갔는데? 잘 갔다 진짜 잘 맞았는데 어 더 날겠다 태현아 태현아 한번 했다 아 나는 길이다 우와 날이 추워가지고 지금 몸이 얼어가지고 스윙이 안 됩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추워한 몸이 얼어가지고 지금 스윙이 안 됩니다 자 땅에서 드라이버 치기 스윙이 한 번 안 해봐 왜 불타시네 아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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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오기공친해 저 또 빠뜨려 보자 7번 쳐 아니 이제 7번 쳐 앞에 간지 우아 너 물어야야 굳이 빠질 필요는 없다 아니 스피드 얼마나 가는지 오샷 아 안된다 내려가 바람탕 안된다 아니 빠트려 볼 아니다 걔한테 오오 오오 아니다 걔한테 나만 집중해서 아우 오빠 잘 찹니다 자 3번 아이언 티셔 어서 잘 쳐보자 아 아 부자라 아씨 몇몇어 간지 지금 보이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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